두근두근 모의고사 나의 설정인 거야 뭘까요 우리가 겨울동안 기간 겨울방학동안 또는 봄에 우리가 누구나 뭐하죠 개념완성 이라는거 한단 말이야 개념완성도 하면서 개념만 공부하는건 아니잖아 그렇게 보면 안된다 그랬지 당연히 문제풀이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고 자 문제중에는 기출문제라던가 또는 뭐 EBS 스툴 풀었나? 어 푼 사람 다 푼 사람도 있겠고 요까지는 아마 공부가 됐을거고 요정도 가지고 우리가 이제 3월 학평을 보게 되거든 그치 근데 이때 공부를 많이 했을 때 기출시험지를 보면 많이 한 친구들 문제 보인단 말이야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이걸 풀 수 있나 이게 궁금하잖아 여기서 개념이 좀 완성이 안되있어 기출문제도 대충 풀었어 이것도 잘 안봤어 그러면 새로운 몰고사 만나면 좀 두렵지 근데 반대로 좀 공부를 잘 따라온 친구들은 자 그 다음 이제 몰고사를 만날 때 어때? 기대감이 있어요 아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 잘 볼거야 라는 기대감 이 두근두근 심장박동을 말하는거야 그래서 이 기대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의 개념 완성도가 얼마나 되어있고 문제풀이 능력이 얼마나 되어있는지를 점검하는 몰고사에요 그래서 이름이 두근두근이고 어 난이도에 대한 얘기 좀 이따가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두근두근이라는 현재 여러분이 이걸 커리 시작을 하면 현재 상태죠 자 일단 선생님이랑 개념을 했을 거고 그치? 음 개념 끝났다가 뭐했죠 우리가 기출 플러스 변형 240제까지 했어요 요까지 지금 완강이 된 상태지 이제 이번 주에 두두모 두근두근 모여서 개경을 하고요 다음 주에 뭐 많이 기다리는 킬러 특강이 이제 개경을 하게 됩니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나눠진단 말이야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 킬러 특강은 엄청 이제 기다리죠 사실은 어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킬러 단원 자체가 그래서 잘 보면 근데 여기는 양적계산 그 다음에 중화 가 메인이야 어 물론 올해 이제 킬러 특강에 간단하게 동의원소에 대한 작년도 수능에서 동의원소 정답이 좀 낮았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원소 다시 한번 다루는 파트 넣어놓긴 했지만 그래도 메이저는 이 두가지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잘하면 화학원을 잘하는게 맞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열 문제 여기서 열 문제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이거 꼴랑 몇문제 나와? 한문항 이거 한문항 나와 19번 20번 즉 뭐냐면 기본적으로 45점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근데 요까지 잘 따라온 다음에 너무 이쪽에 공부를 치우쳐버리면 나머지 불에 대한 개념이 흔들려요 그쵸? 물론 또 아는 것 같은데 문제풀이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것만 하면 안되고 이거랑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두두모의 본질은 물론 아까 얘기한 이제 개념의 완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는 거 그래서 본인의 문제풀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아시겠지만 공부 좀만 안하고 방치하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누군 이제 기출 풀었고 단원별로 풀었잖아 여기까지 봤으니까 얘는 몰고사 형태로 실전 감각을 좀 느껴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거야 물론 회차 퍼레분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모든 회차마다 당연히 양적계산 문제와 물론 중화도 있어요 근데 어 일단 양적계산과 중화는 뭐 친구들만 좀 다르겠지만 자기가 만약에 좀 화학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된다 화학에 대한 완성도 좀 낮아 그럼 중위권 정도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뭐 킬러급의 양적계산과 중화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사실은요 네 본질은 나머지에 대한 문항풀이 능력이거든 여러분 이거 두 개 빼고 나머지 다 맞춘 상태에서 여기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고득점으로 가는 길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킬러리에게 병행하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 두투모는 금방 말한 것처럼 8회분에 모의고사고 난이도는요 회차별로 조금은 다른데 우리가 이제 3월 학평 대비 대비 내가 레벨 1, 2, 3 했죠 레벨 1은 정말 기본적인 보통 엄청 쉽진 또 않았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레벨 2 또는 레벨 3 정도의 모의고사입니다 난이도는 보통 중급 정도 보는데 근데 이 난이도는 근데 이 난이도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의 문풀 능력을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서두르지 마라 라는 건 뭐냐면 조급해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를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한 회분씩 풀면 사실은 8일이면 다 풀겠죠 네 그렇게 공부하는 물론 다른 것부터 해야 되니까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그건 좋은 학습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1회를 풀잖아 풀고 나서 1회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2회를 풀어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되겠죠 틀린 문제 점검하시고 그리고 3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1회에 대한 복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복습은 누적적으로 해가는 거야 그래서 자 똑같은 8회분의 공부지만 어떤 친구는 그냥 훅 지나가는 몰고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이 8회분을 통해서 어 몇 문제니? 160문항인데 당연히 똘똘한 문제로 넣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낸 양질에 똑똑똑똑 똘똘한 문제들을 160개를 확보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실력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줘야 돼 그래서 이게 누적적으로 공부가 되잖아요 3회 가면 당연히 어떻게 돼 3회를 풀면 3회 복습하시고 1회와 2회에 대해서 틀린 걸 또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누적적으로 그러면 한 7회, 8회쯤 가면 거의 뭐 1회, 2회, 3회, 4회는 거의 외울 수 있을 만큼의 뭐 킬러든 뭐든 양적 계산이든 다 외울 수 있을 만큼의 복습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곧 실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강박을 좀 버려라 알겠나요 이게 왜냐면 친구들은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거를 실전 파이널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30분 내에 풀어야 되는 보장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확하게 푸는 습관을 가져주셔야 돼요 어떤 습관 정확하게 푸는 습관 또 하나는 실수하지 않는 습관 그러려면 시간 제약을 갖지 마시고 최대한 시험지에 다 따박따박 오케이 조건 체크해 가면서 계산해 가면서 따박따박 푸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분명히 어떤 친구는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 그러면 30분에 안 풀어도 돼 40분 걸려도 괜찮아 40분 더 걸린다고 조금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 알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강박은 좀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음 이제 보통 이제 개정되고 나서 화학원이 좀 많이 쉬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학평이라던가 이런 건 좀 쉽게 나올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공부해 버리면 그죠 나중에 당황하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조금만 난이도가 흔들려도 크게 당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한 난이도는 공부를 해야 되고 어 우리가 이만큼의 점수를 맞고 싶어요 그럼 공부는 이만큼 하는 거거든 교과 과정을 벗어나면 물론 안 되고 그래서 안다고 하는 부분도 내가 여긴 잘해 거긴 이제 안 해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사단이 납니다 어 그러면 안 되니까 전범위에 대한 계속 감각을 유지해 가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아 선생님이 야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아 이렇게 낼 수 있구나 선생님의 의도를 좀 잘 이해해 주길 바라구요 알겠나요 그럼 두근두근 1강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럼